팔로우 슬로우의 스피드를 늘리는 것,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 아마추어 고민들, 치키밍이 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더 타이트해져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감아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딱 이렇게 옆구리에 붙여주고 여기서 포인트는 한 팔 한 팔씩 움직일 거예요. 한 팔 한 팔씩 움직이는데 왼쪽부터 갈 건데 왼쪽에, 여기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다 붙여서 가는 운동. 아, 팔꿈치를 붙인 채로? 네, 가는 운동. 네. 이 느낌이 제가 아까 전에 드라이버 머리 흩날리면서 세게 쳤던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몸이랑 팔이랑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이 힘이 많이 길러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광배 위쪽, 어깨 뒤쪽, 이쪽 부분이 되게 자극이 잘 와요. 네. 이쪽 근육이 세져야, 강해져야 스피드 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치키밍 이것도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왼쪽도 해주시고 또 오른쪽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횟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김세현 아나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뒤쪽 근력을 길러서 헤드 스피드를 더 늘릴 수 있는. 조금만 더 길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해서,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감아서, 그리고 옆구리에 붙입니다. 이렇게. 네. 붙여서, 자, 왼쪽으로 먼저 할 건데 여기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하고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오. 느낌이 잘 오시죠? 제가 아까 말한 콕 집었던 그 느낌. 진짜 어깨 뒤쪽으로 느낌이 좀 오는데, 이걸 팔로 당긴다기보다는 이렇게 붙이고 전체로. 이거 힘든데요? 네. 반대편은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뛰는 느낌인데요? 여기는 딱 잘 붙이고 계셔야 돼요. 딱 옆에. 잘 붙이고 계셔서 하셔야 돼요. 팔꿈치를 붙이는데 집중을 하니까 진짜 어깨 뒤쪽이네요. 여기 근육이 세면 셀수록 몸이랑 팔이랑 멀어지지 않고 치킨 윙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윙이나 스피드를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역시나 또 두 마리 토끼네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팔로우 스루 때 몸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이쪽 뒤쪽 근육을 길러야 된다. 네. 앞서 우리 김거란 프로가 얘기했던 비거리를 잘 내는 팔로우 스루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동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영화법이 있죠. 지금 잠깐 해봤는데 이쪽 팔이 너무 무거워서 치킨 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뻗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뻗지를 못하겠어요. 팔을 도는 느낌이에요. 지금 팔이 이렇게 뻗으려고 해도 어색한 느낌. 여기가 굳어진 느낌인데요. 최선 프로는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운동이 사실 장타 선수들이 부상 방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무조건 해야겠네요. 여기 앞쪽이랑 뒤쪽에 자극이 간다고 했잖아요. 이 운동을 시합하기 전에 한 20번, 30번 정도 빠르게 반복을 하면 여기가 예열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장타를 칠 때 이미 얘네들이 예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 방지가 돼요. 너무 좋은 운동법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롱드라이버 선수들이 하는지는 몰랐는데 저는 잘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최선 프로도 10분 운동법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운동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악력과 팔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어요. 상체 힘이 유독 약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체 힘을 기를 수 있는 저번 시간에는 하체 운동이라면 이번에는 손 악력과 상체 힘을 기를 수 있는 짧고 쉬운, 이번에는 진짜 쉬워요. 사실 지난주에 김세현 아나운서가 제대로 못 따라했잖아요. 공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팩 날아가더라고요. 좋습니다. 악력 운동 알려주시죠. 네.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악력을 기르고 전원근을 기르면 비거리가 10m 더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 장타와도 연관이 있는 운동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사용할 도구는 이제 플렉스 바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말랑말랑하고 쉽게 이렇게 돌아가는 도구예요. 이제 빨래 짜듯이 저희가 악력을 기르려고 하면 빨래 많이 짜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제가 실제로 장타 시합하기 나가기 바로 직전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많이 하는 운동법이거든요. 일단은 얘를 가슴 높이 쪽에 놓고 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쥐어짜는 거예요. 짜주는 거군요. 쥐어짜는 거예요. 수건 쥐어짜듯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 약하신 분들 얘 세게 쥐어짜려고 하다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로 시합 전에 강한 악력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쥐어짜는 힘을 주면서 최대한 승모근과 어깨 힘을 빼고 팔꿈치 아래 전왕근 이쪽에만 힘을 주고 최대한 이 위에는 힘을 빼고 쥐어짜는 연습을 힘을 분리해서 쥐어짜는 연습을 해요. 반대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10초 버티고 천천히 풀어주고 또 다른 운동법은 이렇게 팔꿈치 옆구리에 붙이고요. 얘랑 얘랑 끝이 서로 서로 만나게 이렇게. 이렇게도 짜고 버티고. 풀을 때도 천천히.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 최대한 힘 빼고. 저 부분이 포인트네요. 그렇죠. 쥐어짜고 서로 서로 만나게.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저게 평균 여성들이 따라해도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김재라로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제가 장탈비 운동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간 강도의 플렉스 바인데 더 약한 강도의 플렉스 바를 이용하시면은 처음에 이거 먼저 할까요? 이렇게 잡으시고 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쥐어짜시면 돼요. 쥐어짜서 홀드. 10초 이거 10초. 10초 버티셔야 돼요. 어깨랑. 자세가 뭔가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데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일로 쥐어짜 거기 때문에 얘 시작이 좀 더 안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엉성했어. 시작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자세로 돌아온다 생각해요. 이렇게 돼야 자세가 똑발라 보이는구나. 근데 이거 어려운데요? 최대한 전완근 위쪽은 힘이 안 들어가게 최대한 툭 힘 빼고. 천천히 풀어주시고. 아 근데 전완근 위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악력이 약하신 분일수록 더 쉽게 힘이 들어가요. 이번엔 반대쪽도. 네. 얘가 그렇죠. 얘가 밑으로 오고. 이제 쥐어짜주시고. 누가 봐도 수거를 많이 안 짜본 티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과 이 끝이 만나게 해줄 건데. 팔 벌어지면 안 돼요. 팔 붙이고. 최대한. 그렇죠. 손목과 전완근 힘으로만. 엄청 무릎으로 하는데요. 저기 저기. 아 이거. 잠깐만요. 다시. 그렇죠.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숨 쉬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전완근이랑 손 안쪽이 엄청 아파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게 손목 재활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도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 연습을 하시면서 손목이 염증이 생기셨거나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운동을 정말 많이 해 주시면 손목 근력이 강화가 되고 이제 더 센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